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글로벌문화봉사중앙회 회장 이철민 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즐거운 주말 우리 월미도를 찾아주셔서 콘서트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백호 가수님 어디 계세요? 백호. 다음 노래는 백호 가수님의 울엄마 세월산하 두 곡을 청해 듣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수 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호 가수님의 울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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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호 가수님의 울엉